럭키! 야 지금 전기가 나간 거 같은데? 형님 형님 어? 카이 형 어떻게 하냐? 전기가 나간 거 같아 아 형님 잠시 보셨어요? 어! 야 전기가 나간 거 같아 아 형님 전기 나왔죠 뭐라고? 알아서? 기다리면 되죠?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씻으려고 그러면? 어떻게 씻으려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? 아니 씻는 거는 뭐 램으로 씻으면 되는데 괜찮아?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니 근데 목소리 완전히 감기 심하게 걸렸네 진짜 제 얼굴 어떻게 해요? 제 얼굴? 제 얼굴 생겼어요 나 아니 근데 이게 전기가 나가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 형 이거는 뭐 어? 이거 제 핸드폰이에요 형 전기가 없는 줄 알고 아니 인도는 전기 많이 나가서 이런 걱정도 안 해요 이거 이 정도면 생활한 흐름이에요 아니 진짜 인도는 전기 많이 나가? 전기 나가는 거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인도에 흥한 일이에요 그거는 인도는 여름에 워낙 날씨가 덥잖아요 한 4월에서 7월까지 40도에서 에어컨 많이 키기 때문에 전기 한 3시간 흔하게 가서 집집마다 가정용 반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나가는 거는 그럴 수도 있구나 저한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에어컨이 制定 뭐 해 놓을 수 있을까? 일단 해 놓을 수 있을까? 와 이거 진짜 불이 안 나니까 제가 어젯밤에 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로? 혹시 라이터도 있어요? 아 이걸 라이터로 한다고? 라이터만 있으면 우리가 라이터로만 치겠다 이거 밥을 인도 마스터디사를 했고 괜찮아요? 열 했다고 진짜? 네! 냄비밥을? 아 잘하네 준비해야겠네 어 그래 잘 일어났어 기상식국이야 아 지겨 머리가 왜 그래 머리 안 말리면서 몸이 더 추워 보여요 범죄가 다 나가서 여기도 안 오네? 내가 그러면 저 원인 거 봐라 이거는 일단 이걸로 하러 켜야 되겠네 켜 봐 이거 봐 스즈맥 오 스즈맥 오 오 형 이거 멋있어? 맞어 맞어 야 이거 잘하지 못해 어 맞어 진짜 꼭 필요하네 어 혹시 가다 나 나 안 때릴 것 같아 뭐라고 하니 지금 멍찍을 안 할게 어 이거 맛있네 모르겠어요 아 됐네 진짜 우와 진짜 맛있어 맛있어? 응 와 대박이야 찌밥이 보이시죠? 아니 형만 찌밥 먹는다 그거 나중에 제가 잘 해드릴게요 진짜 맛있어 저녁 초도 사줬으면 좋겠어요 니가 저렇게 먹었지 아니 형 그냥 아침을 저녁으로 먹죠 역시 근데 맛있지 않아 역시 사야 돼요 음식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라고 했어요 맛있는데 사 먹으라고 우리가 지금 예산 비가 많이 없어서 예산? 네 다 돈 벌어야 돼 벌겄어야 돼 벌겄어야 돼 너무 쓰기만 했어 우리가